안녕하세요. 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청순해 보이면서 자연스럽고 단아한 룩에 어울리는 그런 립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다섯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립들은 백화점 고려미 제품들이여가지고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술을 지울게요. 이거 쿠션으로 입술이 토인됐어.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입생로랑 제품인데요. 처음에 입생로랑에서 이제 금장이었다가 이 은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갓 나온 색깔이에요. 제가 이걸 또 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입생로랑에서 메이크업 테스트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얼굴 피부를 테스트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립을 발라준다고 하면서 이거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객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게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은 컬러라고 해서 그때 발라주셨는데 괜찮은 거예요, 나름. 그때 발라주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제형이 되게 좋아요. 제형이 끈적거리지도 않고 겉하고 엄청 매트하지도 않고 에어리 벨벳 느낌. 되게 특이한 느낌이에요. 이거를 발라볼게요. 이런 색깔, 아멜리 껄로 풀어줄게요. 여기 안쪽에다가 살짝 진하게. 입술이 엄청 가볍고 그리고 데일리로 그냥 핑크립 바르기 되게 좋은 컬러예요. 제가 이제 아마도 화장을 많이 안 하고 갔을 때여가지고 이 컬러를 더 추천해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핑크톤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묻어남은 살짝은 있어요. 뭔가 살짝 묻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찝찝하고 막 신경 쓰이게 묻어난 정도는 아니고 다음에는 두 번째. 짠! 이번에는 블랙으로 나왔어. 블랙에 나왔을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것도 진짜 예뻐요. 얘도 정말 예쁜 게 조금 더 뮤트하면서도 진한 느낌? 좀 더 발색도 진해지고 좀 더 쨍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디올의 772번.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핑크립 추천하는 영상에서 추천해줬던 립이에요. 발색력이 미쳤어.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예뻐요. 얘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핑크 느낌이긴 한데 좀 더 어두운 색깔을 살짝 가미해서 약간은 좀 뭔가 차분하면서도 생기가 조금 있는 느낌? 다음엔 무엇이냐? 다음에는 짜잔! 헤라! 이거는 헤라 란젤이. 제가 완전 추천하는 그런 립이죠.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발라봐야 돼요. 얘는 진짜 너무 예뻐. 자연스러운 물먹물먹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란젤이에요. 란젤이. 얘가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입술을 조금 도톰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저처럼 입술이 조금 얇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할 그런 뭔가 질감이에요. 너무 예쁘죠? 약간은 화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입술이 살짝 팽창되는 느낌? 그래서 촉촉한 거 글로스 찾으시는 분들은 얘 란젤이 완전 추천입니다. 얘 진짜 너무 예쁘고 입술 위에서 살짝 물막 코팅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생로랑의 워터 스테인 틴트 609번 얘는 좀 더 생기를 넣고 싶을 때 바르면 진짜 형광등이 팍 켜지는 아무래도 착색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 거예요. 짠 완전 예쁘죠? 얘도 촉촉한 제형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물막이 되는 것처럼 코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니스프리에서 옛날에 그냥 바르면 물이어서 물 틴트 제가 그걸 진짜 좋아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는 물 틴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너무 다른 립들이 너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물 틴트에 대해서 약간 기억을 잃었다가 이거 입생로랑에서 워터 틴트 나왔을 때 되게 되게 좋아했어요. 물 틴트는 아니지만 살짝 다 바르고 나서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글로시한 느낌이 가져가 있고 립스틱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살짝 물 틴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립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붉게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혈색을 만들어주고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막이 형성되고 있어요. 은근히 되게 촉촉한 느낌? 이렇게 해서 오늘 5가지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5가지 말고도 더 좋고 예쁜 립들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